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들. 우선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의 의미부터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첫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과에서 지구과학 1에 대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과학 1이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배웠던 그 내용이 아니라 개정, 즉 개정된 지구과학 1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개정 지구과학 1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배웠던 지구과학 2의 내용이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 구마이들이 조금 더 생소하고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걱정이 됩니다. 중간고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개정 지구과학 1에 대한 중간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할까? 자 지금부터 장풍이가 그 노하우를 살짝 얘기를 해주는데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뻔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의욕을 좀 더 고치시키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기면서 우리 구마이들이 좀 더 실천해보자는 의미로 장풍이가 메가캐스트를 직접 촬영하게 됩니다. 우리 구마이들 고등학교 2학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제 이과를 선택했고 문과를 선택했는데 내가 정말 이과를 잘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풍이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구마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그리고 최선의 공부를 다하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마이들 걱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정지구과학원 이 지구과학원에 대한 생성적, 내신성적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하되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그 걱정을 하게 되면 불안함이 생기고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마.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개정된 지구과학원이라는 어떤 핸디캡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기출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족보 같은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과학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배랑 배웠던 것 장풍이의 너만바를 통해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개정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신 1등급 즉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장풍이랑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요. 학교 시험 학교 시험은 곧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준 내용 학교 선생님들께서 적어준 노트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눠준 프린트물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교과서에 있는 창의력 향상 문제라던가 더 생각해보기라는 코너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지역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만 봐야 해서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리고 기초부터 우리 금발들은 여기에 살을 더 보태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물 그리고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내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의 선생님들마다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해서 내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선생님은 서수령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출제한다. 어떤 선생님은 좀 내신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어떤 각각의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스타일을 꼭 좀 파악해 주시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달라는 것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어떠한 지역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으며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는지를 꼭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안 돼. 그치? 지금 얘들아 양찌각이 다니 몰려오면서 봄바랑 실랑살랑 벚꽃이 휘날리며 막 엄청나게 갑자기 벚꽃이 휘날리면서 막 핑계 졸잖아. 그치? 특히 점심 먹고 났을 때의 그 춘곤증은 제도 샤프로 허벅지를 찌르고 막 보면 빡따구를 때리면서 잠을 쫓아내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니 학교 시험은 곧 내신이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면요. 암기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암기라고 하는 거 근데 얘들아 암기만 해서는 되지 않죠. 우리가 뭐 판구조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진북 자북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풀룬구조론이라는 것도 있었고 막 열점이라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에서도 섭입과 충돌 굉장히 다양한 것 또한 판의 경계에서 판의 종류라는 것 전부 다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는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정말 수능 수능을 대비하는 것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고3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봐. 어떤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해야 돼.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 선수들이 기초 체력을 키워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지구력을 키우고 굉장히 이런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지만이 우리가 좀 더 요령껏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우리가 이 내신 공부가 바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암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과학 1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해할 부분이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풍만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나는 분명 암기는 된 것 같은데 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장풍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봐 수업 시간에 야 이해됐니?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한 척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우선은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학교 내신 스타일을 파악해달라는 것 그렇다면 학교 내신 스타일을 파악했어 자 그럼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고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또 이해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지노트 장풍이가 고등학교 때 써먹었던 거예요. 이해들아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공부 방법입니다. 백지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단원에 대한 내용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다. 그러면 백지를 하나 딱 꺼내 놓는 거야. 연습장 같은 백지를. 그래서 1단원의 제목 딱 적고 중단원, 소단원까지 딱 적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이 단원명의 이름을 보고 우리 풍마일들이 여기서 쭉 뭔가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암기와 이해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지노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써내려간다는 것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이 백지노트를 해드라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기가 정말 탄탄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암기가 되었다면 얼마나 잘 풀어서 쓸 수 있느냐 즉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느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백지노트를 활용함으로써 서수령 문제의 대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서수령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선다에 익숙해졌다면 그 오지선다에 있는 내용들을 문장으로 쓰면서 우리가 서수령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답안지를 적는 것에 대한 방법의 차이인 것뿐이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백지노트를 활용하게 되면 암기, 이해, 그리고 서수령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풍만이들 이제는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지요. 그냥 옛날처럼 막 무턱대고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똑같이 정해져 있는 24시간 안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은 사실 이 지구과학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도 해야 되죠. 또한 영어수학, 국어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 계획을 얘들아 하루 단위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지노트를 활용해 주시고 계획적으로 공부해 준다면 고2, 첫 중간고사 정말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2, 첫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장풍이가 살짝 터치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신은 이과를 선택했고 이제는 선택과목, 과학 영역 중에 선택과목을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물화생지의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화생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시험 대비를 해보면서 이제는 자신이 수능에서 봐야 될 이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점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품마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준비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 품마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이제는 그냥 내신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신과 수능은 다른 거야? 아니요. 내신 대비가 곧 수능이라는 것이지요. 수능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이 지구과학 1을 가지고 이제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신을 통해서 완벽한 기본 개념을 다져놓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는 우리가 그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3 때 정말 고3 때 정말 제대로 된 수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의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품마들이 고등학교 2학년 이과라고 선택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자신의 영역 선택한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품마들이 분명히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은 정말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고2 때 이과 첫 시간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저장해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초심을 한 번씩 한 번씩 꺼내보면서 우리는 골라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셔야 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수능을 하기 위해서는 고2 첫 중간고사 출발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나중에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장풍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 웃는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첫 발자국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지구과학 1 암기할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은 그런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이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너만바 복습을 통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완벽하게 내신 대비를 해 주신다면 내신 만점 문제 없을 것입니다. 장풍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걱정은 하지 말고 고민을 하자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높은 점수를 맞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걱정은 하지 말고 그 고민대로 그리고 최고의 선택은 없다라는 것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다시 잡고 고등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셔야 만합니다. 지구과학 1을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장풍에게 건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힘냅시다.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화이팅! 시가거든요. 고맙습니다. 히 해외 فيprended chaîne